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에 자란 BTS가 부산 공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닥터케이도 음악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여기가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이거든요. 주변에 임팔을 한번 보십시오.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 저기 보이시죠? 곳곳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등등 다 들리고 있습니다. 제2의 비틀즈라고도 하는데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K-POP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는 것은 음악을 사랑하는 저 입장에서도 상당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쉽게도 저는 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주변 스케치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도 대리만족 한 번 하시길 바랍니다. 저기 위에 비행선도 있죠? 여기는 상품들 그리고 팬들이 스스로 각가지 물품들 교환하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매직샵 자 해외 팬들도 많이 보입니다. 자, 저기는 아마 상품들 좀 파는 것 같은데요. 굿즈 다른 유튜버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공연장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현장 분위기 한번 스케치 해봤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 좋은 시간 나는 장소에서 감사합니다.